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무농원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왜 나와 있냐면요. 지금 주먹 10년생 백주를 이렇게 가지고 납품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이런 1미터 이상 되는 특묘 주먹을요. 50% 할인해가지고 저희가 7만원 이상 받는건데 3만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또 1미터 이상 되는건 3만원. 그 다음에 70cm, 30cm, 50cm 여러분들 원하시는대로 이렇게 주먹을 납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회장님께서 나무를 워낙 좋아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주먹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해드렸는데요. 주문전화,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고요. 회사폰 010-5747-5859로도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나무로운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